자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진짜로 많이 가져왔습니다.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우리 LS머트리얼즈 주진님들 그리고 이렇게 고생하는 차석필을 위해서 화이팅! 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진님들 바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LS머트리얼즈를 이용해서 수익을 제대로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전망!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AI, AI 아시죠? AI 테마 덕분에 전력 관련주가 엄청나게 좋은 수혜를 받고 있어요.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전력의 소모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역시나 LS머트리얼즈도 이러한 테마에 속해 있고요. 수급 자체가 정말로 남다른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과거의 2차전지, 2차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수급과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는 그러한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테마에 따라서 굉장히 잘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조금 살펴보면 기간 누적을 저희가 좀 볼 겁니다. 기간 누적을 볼 건데 과거의 우리 LS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매도세가 많이 나오던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매도세가 꾸준히 나오던 그러한 종목이었어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IPO 상장 이후에 최대 물량을 당연히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큰 매도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건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매도가 나왔다는 게 상당히 의외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이렇게 점점 흐르면서 점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좋은 매수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죠. 최근 들어서는 이 기관 누적 매물량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테마가 정말 좋은 테마라 그런 것 같아요. 100만 주 이상 횡보 구간에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발견이 됐고 우리 기관 투자자들도 최근 들어서 좋은 매수를 이어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예요? 이유.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전망이 좋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LS머트리얼즈가 어떠한 전망치가 있냐. 자 일단 AI 테마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 따라서 전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관련 테마주들이 전망 자체가 정말로 좋은 상태죠. 자 현재 우리 전력 관련주들 보시면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LS머트리얼즈, 엔캠 등등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활발한 상태다라는 그러한 기사고요. 자 현재 우리 전력 관련주들 좀 이렇게 보시면 LS 일렉트릭,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LS 등등 다양한 우리 LS그룹에서 상당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LS그룹 자체가 수급을 굉장히 잘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뜻이고 역시나 같은 테마에 있는 우리 LS머트리얼즈도 좋은 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도 굉장히 잘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일 잘 나가는 테마에다가 플러스로 수급을 제일 잘 받는 그러한 주식이 있는 데다가 플러스로 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그리고 좋은 타이밍에 다시 매도하시면서 좋은 수익을 이번에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제가 자신있게 확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조건 매매를 저랑 같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지도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죠. 다양한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도 해드리면서 타점까지 하나하나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LS머트리얼즈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해주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 잠깐만 한번 보고 가실게요. 시각 7시 57분입니다. 오늘 LS머트리얼즈 가격 자체는 좀 하락을 해줄 겁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 제가 방송을 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단기 수익 보실 분들은 바로바로 매도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제 미국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LS머트리얼즈 완료... 제가 실시간으로 장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LS머트리얼즈 가격 단기 하락 있을 테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하셔서 수익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한 4% 정도 주가가 떨어졌었죠. 단기 수익 보신 분들은 정말로 축하드리고 저점에서 제가 다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중에도 꾸준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할지도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는 무료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도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이러한 타점도 꾸준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제 개인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면 됩니다. 010-4094-8575로 우리 주주님들 LS 머트리얼즈인가 그냥 편하게 LS LS 혹은 그냥 영어로 LS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문자로 문자로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오늘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가격대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오늘 가격이 상승한다 혹은 오늘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로 분명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보통 2에서 3번 정도 아침에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집중해서 봐시고 매매를 저랑 같이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채널만 봐주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한테 문자 받아보시는 구독자님들을 합하면 이제 한 900분 정도 되십니다.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제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타점에서 똑같이 매수매도를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번 달도 키움증거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만 등이라서 조금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봐도 3만 등은 높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도 꾸준히 제가 상위 1% 안쪽으로 들어가고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 LS머티렐즈의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여러 정보들 알려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그냥 문자 LS 혹은 LS라고 그냥 문자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LS머티렐즈의 전망은 또 어떠한지 여러 정보들 알려드릴 거고 아침에 문자 2에서 3통씩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꼭 좋은 수익 많이 얻으시길 바라요. 변동성 진짜로 심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대응 전략도 따로 이렇게 PPT 자료로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 전력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까지 하나 알아와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차트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이거는 세종 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입니다. 자 이게 어떤 모양이었냐 차트를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 굉장히 좋은 상승 보여주면서 대놓고 매집봉 보여주고 거래량 터뜨려가면서 세력들의 공격형 1차 매집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락하면서 매집봉 보여주면서 꾸준히 거래량 폭발시키는 하락형 2차 매집을 보여줬고요. 사실상 대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해주는 그러한 차트였다. 이러한 주식은 역시나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4배가 넘는 큰 상승이 나와줬다.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종 메디칼의 차트와 너무나 유사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상승하면서 거래량 터뜨려주면서 꾸준히 좋은 상승 보여주면서 매집을 해주는 움직임이 정확하게 관찰이 됐고 하락하면서도 꾸준히 매집봉 만들어가면서 거래량 터져가면서 세력들이 사실 대놓고 매집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주식이다. 이번에 상승하면서도 거래량 역시나 터뜨려주면서 전력 관련주들 수혜를 받으니까 바로바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상승이 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받아가여서 이번에는 좋은 수익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이름도 제가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매집 주니까 그냥 편하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목명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냥 보내드리고 싶어도 제가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보내드렸던 이러한 종목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문자로만 보내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름 꼭 받아가여서 좋은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 대응 전략 자체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 발표를 해드리는 거고 44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받아가여서 수익을 내시면 좋겠어요. 이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도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매집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집주 현재 제가 두 개 공연을 드리고 있죠. 하나는 우리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2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막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형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세 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바다가 해서 수익 내보시길 바라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러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부 반도체랑 제주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고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해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라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퍼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